이렇게 안녕하세요 사라 역을 맡은 이한입니다 몇 년 전에? 부끄럽겠지 미스코리아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아이시고? 저 때가 50주년이었거든요 57명 중에 몇 등이 나는 것 같아요 저요? 10위 안에는 들지 않아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섹시함이 핸디캡이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에너지 가만히 서 있어도 넌 야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부러워요 어디가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빛 빠져집니다 2&1 멤버가 될 뻔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춤을 너무 좋았어요 춤을 노래하는 거는 YG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가서 어떻게 또 연습생 생활을? 가야금 얼마나 했어요? 한 1년 정도 공부도 대학원 가서는 아주 조신하게 가야금을 타고 연습실 가면 이제 싹 전 한밤 MC셨는데 한밤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혹시 되는지 가끔 듭니다 오 수영 씨 가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영 씨가 여자 MC잖아요 거기 수영 씨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아니 그거 아니지 잘하라고 내가 잡으러 간다 언제 잘하라고 한밤 선배님 사랑하면 땡큐 아니면 말고 예 긴 해 해 해